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식을 간단하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큰 소식이기 때문에 좀 의미부여를 약간 하고요. 네, 해주볼라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배경사진은 제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소는요. 제파트라는 곳입니다. 자페드인데 둘 다 저는 맞는, 괜찮은 명칭인 것 같은데 영어로 봤을 때, 히브로로 봤을 때 자페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자페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오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요. 네, 레이저 포인트로. 지금 여기가 레바논이고요. 밑에 지금 카이파, 카라미엘,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이스라엘 쪽이죠.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있고, 점선 동쪽 여기는 골란구원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늘색은 지중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하늘색 호수가 생긴 거. 이거는 갈릴리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국경이거든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인데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제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코앞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거리로 약 13km 되고요. 제파트로부터 또 비슷한 거리로 내려가면은 갈릴리가 나옵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파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약간 할게요. 제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있었을 때 그 제파트를 여행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피드트립으로 했는데, 되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비해가지고 또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을 잘 관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하기 좋아가지고 정말 이 경치 예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슬라이드 볼게요. 여기가 제파트예요. 오늘 소개할 도시인데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뒤쪽에 호수 같은 거 보이죠?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그 넘어서 이쪽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는 골란고원입니다. 유명하죠? 여기 이제 곧 또 넘어가면 시리아가 되고요. 뭐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십자군의 유적이 있습니다. 네, 모낙 이제 조망하기가 좋아가지고 적의 동태를 팍하기 좋았으니까 특히 십자군의 시타델이라는 곳에 여기 있습니다. 성지 및 성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좀 파괴가 되었지만 잘 그래도 보건된 편이고 십자군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인 중심으로 잘 했긴 했는데 기록상 봤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많은 지역에 그 십자군의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로 맘루크, 오스만 왕조 제국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또 유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군의 유적을 좀 남겨놓은 상태여서 일단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또 레바논하고 엄청 멀진 않지만 그래도 거리가 그랬다고 해서 엄청 가깝진 않은 13킬로 되는 지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미토론 칼릴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간 건 아니고요. 2022년 봄에 갔습니다. 지금 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당시에는 뭐 그런 위협적인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잘 여행하다 왔었습니다. 네, 소식 들어갑니다. 레바노로부터 열한 발의 타연장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 도시 세파트 아까 소개해드린 사페트 여기 인근에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사페트 쪽에 떨어졌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열한 발 타연장 로켓 영어로는 그라드 네, 그라드 로켓입니다. 이것도 좀 볼만하죠. 뭐 무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타겟은 이스라엘 방위군 북부사령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대개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령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으로 봤을 때 북부의 사령부가 세파트 인근이다 봅니다. 기사 볼 때는 그렇게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 한 명 사망했고 8명 부상했다라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군이더라고요. 네, 여군이 한 명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상당한 사람도 최대한 빨리 KO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개가 되었고 현재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신문에서 나온 거고 2월 14일 사건이기도 했고 그때 쓴 기사였습니다. 영어로 된 걸 요약 번역했습니다. 국경으로부터 13킬로 거리에 있다고 언급을 좀 제가 했고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산발적인 이스라엘 해제볼라이 견제 그리고 공격 다 잦았었죠.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파트까지 미사일이 날라온 거는 사실 좀 드문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경 인근 지역에 뭐 보통 이제 그런 충돌이 많았었거든요. 뭐 미사일 떨어지고 로켓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파트는 그래도 좀 남부예요. 국경 치고는 요까지 로켓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반공을 뚫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이제 가자지구에서 썼던 하마스가 쓰는 가산로켓이지 않습니까? 좀 단거리 미사일 뭐 몇십만원대밖에 안하는 몇십만원 정도밖에 안하는 좀 싼 로켓 10킬로미터 초중반의 사정거리가 되는 그런 좀 낮은 퀄리티의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된다라는 거 헨소볼라가 조금 조금 더 이를 악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쏠때는 좀 그랬을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켓들이 일부 제파트의 산업지구와 지브병원 인근 지역에도 타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은 병원도 피해를 입을 수 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지구도 그렇고요. 그 지브병원에서 이렇게 사망이랑 부상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정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BBC랑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내용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해즈볼라가 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스스로 미국에게 힘입어서 시온주의자에게 종속된 가다 지구의 정황을 돕기 위해서 로켓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정황을 봤을 때 레바논 정부가 이렇게 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럴 이유도 사실 없는 상황이죠. 해즈볼라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했다고 하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해즈볼라가 공격했습니다. 제가 또 봤을 때도 계속 이런 계속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거의 해즈볼라의 거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이긴 합니다. 말하는 코멘트 하는 게 뭐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비록 종교는 정판 달라요. 해즈볼라는 시아파 쪽이고 가자지구는 순이파 하마스는 순이파 쪽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거의 순이파 쪽입니다. 그렇지 하지만은 시온주의를 대항하는 그런 면에서는 미국과 대항하는 면에서는 도와주는 관계다. 이란 배후에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좀 배경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10월 7일 사태 전쟁 이후로 사실 좀 해즈볼라가 말을 많이 하지 않다가 한 11월쯤이었죠. 그 나스랄라가 발언을 하죠. 뭐 이렇게 이것도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전면전 하진 않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국경에서 산발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은 뭐 엄청 이렇게 먼 미사일 날리지 않고 먼 이렇게 날리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 북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죠. 2월 13일 이것도 사실은 뭐 얘기할 법한 계속해서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세파트까지 자페트까지 공격이 날아왔던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네 그 얼마 전에 그 레바논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 하마스의 뭐 이사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혀가지고 이때 해수볼라도 충격을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수볼라가 주로 주둔하고 있는 남부를 넘어갔기 때문에 베이루트는 더 북쪽에 있죠. 그래서 해수볼라도 더 사활을 걸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코멘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관한 조금 더 해수볼라로서는 조금 더 강경한 대처에 일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더 해수볼라의 행동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수볼라가 하마스랑 동조해가지고 계속 이러한 사태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가다 지구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직 신화를 이런 사람들 안 잡혔고 그리고 아직은 좀 뭔가 치안에 대해서도 계속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불어가지고 해수볼라가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총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페트라는 지리적 위치적인 언급을 같이 할 겸 이번 해수볼라 로켓의 공격이 엄청 가벼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내륙으로 미사일을 공격했고 이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하실 것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석고요. 아디오스. 2 2 2 3 4 3